안녕하십니까? 기사 퍼스트 강사 공석입니다. 전무처리 기사 필기 요구상 확인 파트 정리 중에 있습니다. 이번 시간 세 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구상 확인에서 모델링과 관련된 내용들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은 우리가 시스템을 개발하는 절차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을 개발할 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첫 번째 할 일은 비즈니스 요구상, 요구상을 먼저 분석을 해야 돼요. 요구상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 개념 모델링, 논리, 물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리고 분석, 설계, 애플리케이션 개발, 이런 순서대로 모델링이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 관점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시스템을 개발할 때 데이터 관점이 있고요. 프로세스 관점이 있어요. 우리가 시스템을 개발할 때 데이터가 중요하죠. 그 데이터를 담는 부분이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야 되고,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하는 어떤 절차, 프로세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애플리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가지고 와서 처리하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애플리케이션을 구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할 때는 구축하는 순서가 개념 모델링, 논리 모델링, 물리,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순서가 2020년 2회 실기에서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개념, 논리, 물리,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개, 눈물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올해 기억이 남을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는 다음에 실기 파트 들어가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런 순서대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고, 애플리케이션은 개념 모델링을 하고, 분석 모델링, 설계 모델링,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개발은 데이터 관점, 프로세스 관점 두 가지로 진행이 되고요. 개념 모델링을 통해서 개발 범위를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업무 중심으로 분석을 하죠. 이게 논리 데이터 모델링과 분석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이 단계를 거쳐서 개발하고자 하는 환경을 고려해서 설계하는 단계가 물리 데이터 모델링, 그리고 설계 모델링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단계를 통해서 구체화가 되죠. 구체화가 되고, 그 다음 개발하는 그런 단계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모델링의 정의를 설명을 드리면요. 복잡한 현실 세계의 현상을 특정한 목적에 맞춰서 일정한 형식으로 쉽게 이해가 되도록 표현하는 것을 모델링이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 다양한 현상들이 있죠. 이것을 우리가 A라는 사람이 해석하는 것과 B라는 사람이 해석하는 것과 C라는 사람이 해석하는 것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스템을 개발할 때 개발자 한 명이 모든 내용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팀 단위로 개발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팀 내에 팀 구성원들, 팀원들끼리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델링이 필요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일정한 형식, 서로 알고 있는 형식을 이용을 해서 현실 세계를 표현을 해줘야만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문제없이 개발을 완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를 추상화, 그러니까 모형화 하는 거고요. 단순화하고 명확화해서 모델로 만드는 것을 모델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모델링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추상화, 단순화, 명확화 이런 것은 시험에 나올 수가 있겠죠. 시험에서 모델링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추상화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단순화도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이 부분은 블랭크로 주어지고 설명을 줍니다. 블랭크를 채워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되고 추상화는 모형화, 가설적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현실 세계를 일정한 형식에 맞춰서 표현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정 양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표기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맞도록 표현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단순화, 복잡한 현실 세계. 현실 세계 복잡하잖아요. 그 복잡한 현실 세계를 약속된 규약에 의해서 제한된 표기법이나 언어로 표현을 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이 되고 명확화는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대상에 대한 애매의 모호함을 제거하고 정확하게 현상을 기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요구사항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요구사항을 분석을 할 때 케이스 도구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케이스 도구는 이전에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 일부 또는 전체를 자동화하기 위한 도구들을 케이스 도구다 그렇게 부릅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이 단계부터 해서 요구 분석, 설계, 개발, 유지 보수에 이르는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 전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동화 도구를 의미하고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케이스 도구가 왜 필요하냐면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요구사항 명세서를 검토해야 하고요. 요구사항 명세서에 대해서 형상 관리를 수행해야 해서 요구사항 관리 툴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어떤 도구를 이용을 해서 이런 복잡한 것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형상 관리가 실기에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형상 관리라는 것은 소프트웨어의 생산물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문서가 될 수도 있고 데이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결과물이 만들어지겠죠. 이 결과물을 확인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통제하고 또 변경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최초에 만든 것과 이후에 만든 것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경 상태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일련의 작업을 형상 관리라고 얘기를 하고 2020년 2회 실기시험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소프트웨어 해서 블랭크 이렇게 주어지고요. 변경을 제어한다. 개발 산출물에 대해서 관리한다. 관리 도구로는 깃이 있고 SVN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변경이라든지 산출물 이런 설명 나오면 형상 관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도구가 이렇게 복잡하게 계속적으로 요구사항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구를 이용하게 되면 좀 더 쉽게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이제 구축을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이포 설명 드리겠습니다. 히포, 하이포 그렇게 부르는데요. 여기서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포는 분석, 설계, 문서화에 사용되는 도구가 되고요. 기본 시스템 모델은 입력, 처리, 출력으로 구성이 되고요. 하향식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문서화 도구로서 이해하기가 쉬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경이라든지 유지 보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해주는 그런 도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향식이라는 것은 실기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위에서 아래로 먼저 메인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계산기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 계산기 프로그램을 더셈, 뺄셈, 곱셈, 나누셈 이런 식으로 기능을 구조적으로 계층 구조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이포 종류 세 가지 세 가지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가시적 도표, 총체적 다이어그램, 세부적 다이어그램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시적 도표라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구조예요. 이게 뭡니까? 트리 구조죠. 계층적 구조잖아요. 계층적 구조. 그래서 시스템 전반적인 기능과 흐름을 보여주는 계층 구조도 이것을 가시적 도표라고 부르고요. 총체적 다이어그램은 입력, 처리, 출력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도표예요. 예를 들어서 더셈을 한다. 그러면 입력값 X, Y 이런 입력값이 필요하겠죠. 처리, 더해줘라. 출력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 총체적 다이어그램이 되는 거예요. 키워드는 밑줄로 제가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세부적 다이어그램은 이 총체적 다이어그램을 상세하게 기술한 도표를 세부적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용 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게 되면 필요한 기능 그리고 규모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소요되는 인원과 기간 그리고 자원 등을 확인을 해서 필요한 비용을 예측하는 그런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견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발자 입장에서 소프트웨어를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 이 소프트웨어를 비용을 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견적서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비용을 결정하는 요소가 있을 거예요. 그 결정하는 요소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요소가 있고 자원, 생산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요소라는 것은 개발 제품의 복잡도가 있겠죠. 제품마다 복잡도가 다 다를 거예요. 시스템의 크기도 다를 거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신뢰도도 다 다를 겁니다. 이런 것들이 비용 결정 요소가 되는 거고요. 자원 요소라는 것은 인적 자원 개발자들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리고 개발에 필요한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이런 요소에 따라서 비용이 또 달라질 거고요. 생산성 개발자의 능력 개개인의 개발자 능력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개발되는 기간 얼마만큼 빨리 또 개발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비용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발 비용하고 자 개발 비용하고 자 기간하고 상관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순히 생각을 했을 때는 정비례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개발 기간이 늘어나면 개발 비용도 그만큼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비례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개발 완료 기간을 앞당기면 비용은 더 증가한다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2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면 이 기간을 당긴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만큼 비용이 더 많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인원도 더 투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자원들도 더 투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비용은 더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로 이런 형태로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비용을 산정하는 필요성은 아시겠죠?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기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향시 산정 기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프로그램의 규모를 예측을 하고요.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예측한 규모에 대해서 소요 인력이라든지 기간 이런 것들을 추정하는 기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서 계산기를 만들어 달라 계산기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개발팀 내에 전문가가 있겠죠. 그 전문가가 이전에 B라는 회사에서 계산기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소요되었던 비용 경험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을 이용을 해서 추정하는 기법이에요. 두 가지가 있는데 전문가 판단 기법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기법이 되는 겁니다. 조직 내에 경험이 많은 두 명 이상의 전문가 전문가에 의해서 비용을 산장을 의뢰하는 기법이 되는 거고요. 델파이 기법은 아무래도 이게 주관적인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주관적 편견을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서 산장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상향식 말씀을 드릴게요. 상향식이 중요합니다. 소요기간을 구하고 여기에 투입되어야 할 인력 그리고 투입인력의 참여도를 곱하여 최종 인건비용 계산하는 기법이다. 첫 번째 LOC 기법이 있는데 LOC 기법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는 뒤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LOC 기법은 라인 오브 코드입니다. 원시 코드 라인 수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라인 수가 만 건이다. 10만 건이다. 100만 건이다. 그런 라인 코드의 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그런 기법이 되는 겁니다. 예측치를 이용해서 노력 개발기간 개발비용 생산성 이런 것을 산장하는 기법으로 측정이 용이하고요. 이해가 쉬워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에 예측치를 LOC 기법에서 라인 수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 건이다. 만 건이면 만 건의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큼 노력을 해야 되는지 개발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비용은 얼마만큼 소요가 되는지 생산성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LOC 산정 공식을 말씀을 드릴게요.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조금 뒤에 문제 풀이하도록 하고요. 네 가지 기준이 있었죠. 노력 개발기간 비용 생산성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각각을 구하는 공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력을 보도록 하죠. 노력은 개발기간에다가 투입 일원을 꼽혀주시면 됩니다. 기간이 1개월이다. 1개월 내에 완성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구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1개월이고 투입 인원은 10명이 필요하더라. 그러면 결과는 1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출제가 된다면 개발기간 투입 인원을 주고 노력을 구해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간단하죠. 다른 말로 노력을 인월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람 사람 한 달 동안에 사람을 몇 명을 투입을 해야 되느냐 그게 노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PM MM 또 PM 이런 약어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개발에 소유되는 기간을 1개월로 고정을 했을 때 필요한 총 인원수가 어떻게 되느냐 1개월로 고정을 했을 때 10명이 투입이 돼야 된다. 그러면 1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또 계산할 수가 있는데 LOC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LOC가 만건이다. 그리고 1인당 월평균 생산 코드 라인수가 천건이다. 한 명이 한 달 동안 생산할 수 있는 코드 라인수가 천건이다. 이거 계산하면 또 1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LOC하고 1인당 월평균 생산 코드 라인수를 주면서 노력 인월을 구해라 할 수도 있고 개발기간 투입인원을 주고 구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개발기간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공식은 이렇게 주어졌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조금 전 노력 인월을 계산을 했잖아요. 개발기간이 1 투입인원이 10명이면 10이라는 숫자를 계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 소요가 된다는 얘기죠. 개발기간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조금 전 구했던 인월 노력에다가 투입인원을 나눠주시면 기간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계산한 거죠. 기간을 계산하려면 인월에다가 투입인원을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10이면 투입인원이 10명이면 결과는 1이 될 거고요. 투입인원이 1명이면 10이 될 겁니다. 개발기간을 구할 수가 있고요. 비용 비용은 인월 단위 비용 1인당 월평균 인건비가 있겠죠. 만일 100만원이다. 이게 10이고 그럼 천만원이 되겠죠. 천만원이 필요한 비용이 되는 겁니다. 생산성은 LOC LOC가 만건이다. 인월은 10이다. 그러면 생산성은 천이 되는 겁니다. 1인당 월평균 생산 코드 라인수 이게 생산성이 되는 거예요. 천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공식을 꼭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를 몇 번 풀이를 해보면 쉽게 식을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2020년 1회 실기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총 라인수가 3만건이 되고요. 개발자는 5명 인당 월평균 300 라인인 경우에 LOC 기법으로 개발기간을 계산하는 식과 답을 입력을 하라. 개발기간을 계산하는 겁니다. 답은 다 줬어요. 소스는 다 줬습니다. 먼저 인월을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총 라인수가 3만건이 되고 1인당 월평균 300 입니다. 됐죠. 그럼 인월이 계산이 되고 여기다가 투입 인원을 또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20개월의 기간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두 명의 개발자가 5개월에 걸쳐서 만건의 라인을 개발을 했어요. 월별 생산성이 어떻게 되느냐. 생산성을 계산을 할 때 전체 LOC에다가 1월을 나눠주면 되잖아요. 만 라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나누기 두 명의 개발자가 5개월에 걸쳐서 개발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곱하게 되면 1호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나눠주게 되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당 1000건에 생산성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한 명이 1000건에 라인을 개발을 했을 때 1000을 나누게 되면 10이 되겠죠. 10. 그렇기 때문에 두 명의 개발자가 5개월에 걸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규모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위해 10명의 개발자가 10개월 동안 참여되었다. 그런데 그 중 7명은 10개월 그리고 3명은 3개월 동안만 부분적으로 참여를 했다. 인월을 계산을 해라. 만약 10명이 10개월 동안 전체적으로 다 참여를 했다면 10 곱하기 10 하면 100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7명은 10개월 그리고 3명은 3개월 이것을 더해주면 계산이 되겠습니다. 3번 예측된 총 라인수가 2만 5천 라인이 되고요. 프로그래머 수가 5명 그리고 평균 생산성이 월당 500라인일 때 총기간을 계산하라. 개발기간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하고 동일한 문제예요. 2만 5천 에다가 500라인을 나누게 되면 인월을 계산할 수가 있고 여기다가 총 5명이 되기 때문에 5를 나눠주게 되면 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4번 개발에 소유되는 노력이 40PM 인월일 때 개발에 소유되는 기간이 5개월이고 인당 인건비가 100만원이면 총인건비가 어떻게 되느냐 총인건비를 계산을 하는데 인건비 계산하는 것은 따로 식은 없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인건비는 어떻게 계산되는 거예요. 5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유가 됐다는 얘기인데 이건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력 40PM 이 중요한 것이죠. 인월 40PM 40PM 의 규모가 된다는 얘기예요. 1개월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40명의 인원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한 명당 인건비가 100만원이 되기 때문에 40 곱하기 100만원을 계산하게 되면 4천만원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기간은 계산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LOC기법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개발 단계별 노력기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는 LOC기법을 보완을 했는데 LOC기법이라는 것이 단순하죠. 단순하고 계산이 명확하게 되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합니다. 많이 이용을 하지만 소프트웨어의 규모라든지 종류라든지 각각의 라인의 품질이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 수준 높은 프로젝트가 있다면 고급 개발자가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겁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은 다르게 계산이 되겠죠. LOC기법이 간단하지만 보완할 문제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중에서 개발 단계별 노력기법이라는 것은 보완을 했는데 각 기능을 구현시키는 데 필요로 하는 노력을 생명주기의 각 단계별로 산정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키워드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수학적 산정기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적 산정기법은 개발 비용 산정의 자동화를 목표로 하는 상향식 비용 산정기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LOC 조금 전 상향식 중에서 LOC 있죠. LOC가 기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향식 비용 산정기법 중에 한 가지가 되고 경험적 추정기법 혹은 실험적 추정기법 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먼저 코코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코코모는 보헤미 제안을 했고요. 보헤미 제안한 여러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폭포수 모델 나선형 모델 그리고 지금 설명드리는 코코모 이런 것들을 보헤미라는 사람이 제안을 했습니다. 원시 프로그램의 규모인 LOC에 의한 비용 산정기법 이다. 상향식 비용 산정기법 중에 한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 규모를 예측한 후 소프트웨어 종류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 각 비용 산정 공식에 대입해서 비용을 산정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단순한 LOC보다도 종류에 따라서 비용을 산정을 하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으로 좀 더 정확한 계산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개발비 견적에 널리 통용이 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같은 규모의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그 성격에 따라서 비용이 다르게 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코코모의 소프트웨어 개발 유형을 보시면 소프트웨어 복잡도 또는 원시 프로그램의 규모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조직형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라인 수를 보시면 다릅니다. 보시면 5만 라인 반 분리형은 30만 라인 내장형 같은 경우에는 30만 라인 이상 이렇게 해서 규모가 다 다르죠. 원시 프로그램의 규모에 따라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조직형 같은 경우에는 중소규모 일괄 자료 처리 과학기술 계산용 비즈니스 자료 처리용 사무용 업무용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합한 그런 방식이 되고요. 반분리형 같은 경우에는 트랜지션 처리 시스템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와 같은 유틸리티 적합하고요. 내장형 같은 경우에는 최대형 아주 큰 규모의 트랜지션 처리 시스템 이라든지 운영체제 그렇게 산정을 할 때 내장형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신호기 제어 시스템 미사일 유도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코코모 모양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산정 단계 그리고 적용 변수의 구체화 정도에 따른 분류가 되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 중간 발전형 이 있습니다.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의 크기와 개발 유형만을 이용을 해서 비용을 산정하는 모형이 되는 겁니다. 크기라면 이제 LOC가 되겠죠. 그리고 어떤 유형이냐 이것을 이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중간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 코코모를 토대로 해서 사용을 하는데 네 가지 특성의 열다섯 가지 요인에 의해서 비용을 산정하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네 가지 특성과 열다섯 가지 요인이 뭐냐 하면 제품의 특성 컴퓨터의 특성 개발 요원의 특성 프로젝트 특성 이렇게 네 가지가 되고요. 각각 요구되는 신뢰도 데이터베이스 크기 제품의 복잡도 이런 것들이 각각의 요인이 되는 겁니다. 네 가지 특성이 되고 요인은 다 계산을 해보면 열다섯 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에 의해서 비용을 산정하는 모형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품의 특성이라면 신뢰도 데이터베이스 크기 복잡도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 컴퓨터의 특성 수행시간에 제한이 있는지 기억장소에 제한이 있는지 컴퓨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가상기계의 안정성 가상기계라는 것은 가상머신을 의미하는 건데 가상머신은 뭐냐면 실제로 있는 컴퓨터 시스템을 여러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컴퓨터 시스템을 마치 여러 대의 작은 컴퓨터 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가상으로 분할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한대예요. 물리적으로 한대인데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이렇게 여러 명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이 한대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가상머신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Turn Around Time Turn Around Time 반환 시간을 의미하는데 작업이 제시된 시점에서부터 종료될 때까지의 시간 간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를 계산한다. 그럼 1 더하기 2를 요청하는 시점이 있겠죠. 작업이 제시된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것을 계산해서 3이라는 결과가 나와서 종료될 때까지의 시간이 있겠죠. 그 시간 계산을 시작하고 결과가 나오는 이 간격 이 시간이 반환 시간 Turn Around Time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특성 그리고 개발 요원의 특성 분석가의 능력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프로젝트의 특성 소프트웨어 도구를 이용하는지 개발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최신 프로그래밍 기법을 이용하는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서 산출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발전형은 중간형 이 코코모를 보완을 해서 만들어진 방법이 되고요. 개발 공정별로 보다 자세하고 정확하게 노력을 산출해서 비용을 산정하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수학적 산정기법 중에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푸트남 모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의 전 과정에 사용될 노력의 분포를 가정해주는 모형이 되는 거고요. 푸트남 이라는 사람이 제안을 했습니다. 생명 주기 예측 모형이라고도 하고요. 시간에 따른 함수로 표현되는 레일리 노든 곡선의 분포도를 기초를 했다. 시험에 이렇게 밑줄로 표시한 부분들이 나온다면 이것은 푸트남 모형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아래쪽에 레일리 노든 곡선이 나와 있는데 보세요.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 코딩 테스트 확인 확장 수정 관리 유지 보수 이렇게 나왔죠. 자 이게 이런 곡선을 그리드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시간 대비 노력을 우리가 그래프 곡선으로 표현을 해보니까 설계 및 코딩 같은 경우에는 쭉 처음에는 급격하게 이제 시간 대비해서 노력이 많이 소요가 되죠. 그러다가 정점에 다다르고 난 뒤에 완만하게 이렇게 노력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많이 노력이 소요가 되지만 그 이후에 정점 이후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력이 감소하는 그런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분포도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고요. 대형 프로젝트의 인월 분포 산정에 이용되는 기법이 되고요. 개발기간이 늘어날수록 노력이 감소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노력이 많이 투입이 되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소가 되는 그런 분포도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 기능 점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소프트웨어 기능을 증대시키는 요인별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기능이 다 동일한 어떤 가중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단순 보통 복잡으로 부여를 하는 겁니다. 요인별로 해서 가중치를 합산을 해서 총기능 점수를 산출하는 거죠. 그래서 총기능 점수와 각각의 어떤 영향도 이것을 계산을 해서 구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알브레히트라는 사람이 제안을 했고요. 최근에는 비용 산정 기법 가운데서 최선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제표준 소프트웨어 규모 측정 방법이다. 그렇게 특징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학적 산정 기법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각각의 키워드 밑줄로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키워드 위주로 암기를 하셔야 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